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성탄 전날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가련하고 불행에 빠져 있고 참담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묵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저도 어른들이 집에 찾아오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송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보여주신 어떤 신뢰와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노랑 애벌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단지 솜털투성이인 한 마리 애벌레일 뿐인데 나의 내부에 그리고 당신의 내부에 한 마리의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애벌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불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러했습니다. 청년 시절 주1학교 교사를 했는데 학생들과 잘 지내기도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깊이 묵상했던 성경 대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케오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몸집이 작은 세관장인 자케오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미움도 샀고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에 쌓여 있었죠. 돈을 모으는 것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처지를 보상하는 것이라 그가 여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악순환 속에 있었고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안쓰럽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함께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케오의 인생은 변합니다. 안쓰행그림 신부님의 책 사람을 살려라 해서 사묵이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케오도 바뀌었고 오늘 강론을 함께 나누는 저도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제가 훌륭해지거나 갑자기 확 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란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변화된 부분입니다. 성탄이 왜 설레일까?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신비입니다. 이제 선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선물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아멘 행복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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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오우 블레스 유후에서 월요일에는 뭔사로 크리스티나에서 매주 화요일에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에서 수요일은 반면에 오와한버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그래 결심했어!에서 매주 금요일에 똥침부어 눈눈안나에서 토요일은 이주의 책과 가톨릭 보물찾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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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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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함께 계 aplications poll 만나요 supernatural